미니나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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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혈 탐하는 사람이 많아 너넨 애교 팬 이거를 다들 갖고 싶어 하더라 근데 한번에 설명을 해주는 게 없잖아요 왜 안 부렸데 내가 1등 할거야 1등 상품 좀 보여주세요 1등 상품은 이것입니다 가습기 안좋아요 건조하니까 지금 1등 짠 에듀팬 건조하니까 건조하니까 짠 에듀팬 지연준이 받을거 ㅋㅋㅋㅋ 음료는 거기서 준비한거 달라그래야겠다 짜잔 반등입니다 브라운 선들도 있고 다른것도 있대요 짠 찰떡 찰떡빵 손가락 연기가 대단한데 찰떡빵 프리시베리 진짜 6개입니다 컴퓨터는 왜 들어있죠 아주 좋아요 이것도 하고싶다 직접 따고싶다 손가락 세일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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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세일풍 이렇게 얼마 안 남았는데 세일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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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어?! 사진! 나의 아! 나이스에 오늘 승인이라고 들었습니다. 기분이 어떠신가요? 죄송합니다. 승인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생일이고요. 그냥 착한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어? 기분감! 오! 우리 대기! 뭐야? 배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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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예요? 굉장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음료수요. 누가 많이 받으세요? 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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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